며칠 전에 굉장히 추운 날이 있었습니다. 정말로 너무 추웠었는데 오들오들 떨면서 제수굿이라는 것을 촬영을 했었어요. 제수굿은 이 본편 1편이 아니라 2편에서 제가 다룰 내용이고요. 2편에서는 제수굿에 제가 소개해드릴 대전동구 대동에 계시는 박보살님이라는 분이 계세요. 이분이 제수굿을 본인의 자식들, 손주들을 위해서 하셨는데 직접 그 저녁 늦은 시간에 저도 이런 감경은 처음 봤었는데 실제로 제가 정말 궁금해서 유튜브로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. 그게 뭐냐면 작두타기. 근데 유튜브에는 작두타기에 대해서 굉장히 거짓이다 부정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근데 제가 이걸 직접 본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뭐라고 설명을 지금도 사실 이거는 이분을 소개하는 본편이고 이 편에서는 그 영상을 직접 보여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